우리 사랑이 날아가 버려 움직이지만 우리 사랑이 약해지잖아 얘기하지마 우리 사랑이 누가 듣잖아 다가오지마 우리 사랑이 멀어지잖아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우리 사랑이 멀어지잖아 그러나 은혁씨 가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은혁씨 좋았는데 탈락 은혁씨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기절을 제대로 가요 기절을 제대로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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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받아야죠 기절을 가져도 되죠 아 몰랐지 실제에 따라 아 그렇게 부르면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소녀네 1절 번성하게 소녀란 줄 알았어요 아 창피하네 갑자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티피스 4.3% 소녀네 4.4% 5.4% 5.4% 5.4% 5.4% 5.3% 5.4% 5.4% 6.5% 아직 5.5% 6.4% 6.5% 6.5% 7.5% 6.5%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잖아 드라마 자꾸 눈물이 나서 널 볼 수가 없어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맞이 그만해 왜 이렇게 왜요 아쉽게 할 수 있죠 최복희씨가 싸우지 말고 불러요 아쉽게 할 수 있죠 100점 나왔네요 아 백혜민씨께서 웃음 좋아하는 거라 노래하는 기계가 웃음 있는 거 좋아해요 백혜민씨가 저까지 좀 피해 있어요 아 노래가 언제 바뀌었지 이렇게 원래 그랬어요 편곡도 했어요? 아 원래 그랬어요 아 원래 이랬어요? 아니요 이러고 말하지 아 어떻게 했죠 제가 안녕히